흔들림 식당 칼국수 칼국수를 칼국수 마늘 칼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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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밤에 급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계속 화장실 달락날락하고 지금도 여기 배쪽에 막 꼬이는 것처럼 아파서 다시 들어왔어요 오늘 일정이 없어서 쉬려고 합니다 아침 먹은 게 완전 더 급체했었나봐요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서 이제 좀 괜찮아요 친구들 밥 먹고 들어온다 그래서 리조트에서 기다릴 예정입니다 두 아이 아빠가 있어 세 명 아니야? 세 명이었어요? 세 명이야 세 명이야 두 명이야 이거 하신 적이 없음 저희는 장식을 하나씩 네 연주 안내 한참을 많이 넣어서 삼시에서 그리고 어떤 것을 공연하며 여기서 제가 무조건 정로인아오스 바와는 타이틀과 비누미 마사지 그래서 이거요? 네 한이에요 한 라벤더 좋아 맛있다 우와 예쁘다 땡큐 우와 멋있다 우와 예쁘다 깜짝이야 응 우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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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넘어지려고요. 너무 없어서 살 것 같은데 어떡하지. 땡큐. 네. 그동안의 월요일을 끝내고, 여러분이 더 즐거운 월요일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 고마워. 고마워요. 고마워. 커튼 같은 거 맞춰서 다 해. 아 이거 용도가 이거구나 아 이거 용도가 이거구나 맛있다 맛있다 메롱우인가? 땡큐 아 이거 너무 언니때부터 많이 예뻐요 언니뷰가 지금 있다 햇빛이 잘 돼 매니뷰 매니뷰 오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조식 먹고 나왔어요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수영장 여기 관리가 엄청 깨끗하더라구요 계속 계속 청소하고 계세요 어 비디오 오네 샐러드 생선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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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 샤웨 샤웨 마시아 마시아